MBTI 유형별 팀장님에게 바라는 점 인티제 인프제 fp 에티 목표를 위한 전략을 세우게 해주세요 INTJ 특징 성견 지명 독립 전략 체계 부상 분석 제가 할게요 믿을만한 사람이 나밖에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힘이 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분석적인 능력과 기획력을 인정해주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어요 인정과 격려를 해주세요 INFJ의 특징 진실성 통찰 창의 영감 평화 체계 저 다 담아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해요 팀의 조화와 협력을 중요시하기에 감사와 인정의 말을 전달하면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열린 소통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ESFP의 특징 열정 친절 사교 활력 유머 반대 답답한 분위기는 참기 힘들어요 사교적이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참여해요 팀원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유도해주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무를 주세요 ESTP 특징 활기 행동 현실 속도 실용 흥미 왜 가만히 있어요 일단 진행하자고요 경쟁적이며 실행력이 뛰어나요 보전적인 역할을 주면 열정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끌 수 있어요 팀장님 들어주실 거죠? 팀장님께서 드는 것 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열정과 능력이 좋아서 팀장님께서는 열정을 도チ켜볼까요? 팀장님께서 해도 열정을 시키지 못한 것입니다